이번에는 염라대왕과 제6번 변성대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염라대왕이라고 하는 존재는 사실은 인도에서 들어온 대왕 중에서도 인도에서 들어온 그러한 요소가 가장 강력한 대왕입니다. 인도의 아담과 같은 사람이 사실은 염라대왕입니다. 그래서 염라는 야마라고 하는 말에 시작되는 거고요. 야마, 염나, 염마, 염마, 염나 이렇게 해서 염라대왕 이렇게 되는 거고요. 야마라고 하는 사람이 인도의 아담과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최초의 인간이고 그다음에 죽은 뒤에 사후세계에 가보니까 자기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왕이 됐다라고 하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 이후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자기가 심판을 하고 어떻게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된 거고요. 사실 염라대왕이라고 하는 존재는 원래는 천국 쪽에서 살던 사람이에요. 천당 쪽에서 있다가 하늘세계에 있다가 나중에 기원 전후가 되면 땅 속으로 들어와서 지옥의 심판자라고 하는 의미로 약간 변형이 됩니다. 그리고 염라대왕이 동아시아로 넘어와서 시왕의 전체 중심이 되죠. 그래서 다섯 번째에 해당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를 차지하고 있고요. 실제로 염라대왕의 그림에 보면 중간에 업경대라고 해서 그 사람의 전생을 이렇게 비추어 볼 수 있는 염라대왕이 그 사람의 잘못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공소장을 한번 보고 그다음에 실제로 맞는지를 실제로 비추어 보는 경전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옥졸이 죄인의 상투를 잡아서 거울에 비추어 본다라고 하는 대목이 있고요. 실제로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업경대의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염라대왕이 관할하는 지옥은 춘마지옥이라고 해서요. 디딜빵아 같은 걸로 사람을 넣고 절구 같은 데 넣고 이제 빻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쪽에 보면 그 디딜빵아를 딛는 그러한 옥졸의 모습이 확인되는데요. 옥졸의 등쪽이 상당히 좀 울툭불툭합니다. 그 이유는 예전에 디딜빵아를 디딜 때 실제로 돌을 허리나 이런 등 쪽에다가 장착을 해서 무게를 높여서 이 방아를 디딜 때 효율적으로 썼던 그러한 풍습들이 그림에 반영이 됐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변성대왕을 보시면요. 변성대왕은 여섯 번째 6, 7일제를 관장하는 그런 대왕이고요. 칼산지옥이 있어요. 칼로 대한 이러한 거북선 등판 같은 그러한 칼들이 쭉 솟아 있는 곳에 들어가서 이제 고통을 받는 그런 지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옥졸들이 죄인들을 그 칼산에다가 이렇게 던지려고 하는 듯한 이렇게 잡아서 던지려고 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흔히 이제 칼산지옥하고 잘못 착각하는 게 검수지옥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검수지옥은 영화에서도 사실 그게 검수지옥 비슷하게 나오는데요. 나무 자체가 칼같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잎 자체가 전부 다 날카로운 칼로 되어 있는 그러한 나무가 있는데 검수지옥에 대한 내용은 실제로 애욕이 많은 사람들이 가는 데고요. 나무 끝에 자기가 좋아하는 이성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면 밑에서 애욕이 강한 사람은 자기 몸이 베이더라도 그 칼을 나무 위에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때 이 나무는 밑으로다가 잎을 다 처지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다 베고 정상까지 올라가면 나무 꼭대에 가지고 올라가면 그 이성은 맨 밑으로다가 다시 내려와 있답니다. 그리고 이 칼잎들은 밑으로 처져 있던 게 위로 올라가고요. 그러면 다시 그거를 또 내려오고 이렇게 해서 그 애욕이 심한 사람들은 검수지옥. 그 다음에 지금 그 검수지옥은 칼산지옥과는 좀 다른 지역입니다. 그래서 약간 묘사되는 것들이 차이가 존재합니다.